762에 ASMO 오늘은 제가 좀 살이 쪄서 날씬한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나와주세요 자리 바꾸시죠 네 연극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라면 빨리 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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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할거야 다 먹지 시간 내야 그냥 최대한 빨리 먹는건데 뭔 벌칙을 해 시청자들 앞에서 뭐하게 응? 뭘 뭐해 뭘 뭐해 그니까 뭘 뭐해 자 반성하는거야 뭔 반성을 해 딱밥맞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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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완전 세게 때릴거잖아 아니 나 약하게 때릴게 야 그럼 내가 훨씬 유리한데 난 국물 없는거잖아 나 국물 안먹을거야 근데 뜨겁잖아 저는 이걸 먹을거야 아니 못먹을게 망갈비통닭 몇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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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최대한 빨리해야지 최대한 몇초 몰라 10초 오케이 뭘 10초야 야 이거 10초 안에 이걸 어떻게 다 먹어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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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오케이 자 야야 나 타이머 갖고 올게 타이머 타이머 야 근데 너도 먹어야지 이거 이거 나는 국물이잖아 이걸 노렸다 타이머 빨리 자 타이머 설정합니다이 타이머 야 진짜 와 대단하다 야 삼키는거 까지야 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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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30초 타박 안 나와 어쨌든 삼은 나와 아 야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근데 그럼 너도 30초 아니 난 안돼 왜 빨리 준비 시 시 시 시 시작 시작 야 진짜 빨리 먹네 이걸 야 천천히 먹어 체해 시간 많이 남았어 15초 야 이거 체하다고 이거 맵다고 야 4 4 2 1 10초 10초 마이너스 10초 응 10초 한번만 10초 10초 마이너스 15초 점수가 중심시간 중 10초 마이너스 30초 까지 5 4 3 2 1 틈났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일본딱 못 먹은 육육이시 딱밤 맞으시죠 유 열심히 있다 자 이제 여유롭게 라면 식사를 합시다 너 다 먹었잖아 너 놔봐 이제 내가 영육이야 무슨 맛이냐 다 못 먹었으니까 이건 내가 먹을게 맛있어 나랑 다 먹었겠다 삶아줘 국물이라고 빨리 감줘 볶음밥 많이 사나 이거 볶으면 다 아 뜨거 5분 되면 딱밤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응 빨리 맞아 더 물론 얘가 응? 음 어때 이거 다 먹으면 되는 거지 음 야 그러면 나도 다 먹는다 아니 나 국물 있잖아 자 빨리 땀 봐봐 자 이제 뭐해 야 10분 채워야 되는데 그거네 그거네 모르네 모르네 천천히 먹어 시간 채워야 돼 야 니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채워 진짜 니가 어떻게 해도 추워 나는 시간을 채워야 돼 난 많이 남았어 야 이번꺼 조회수 잘 안나오겠다 너무 그거야 빨리 끝나 그치 응? 아 근데 빨리 끝나는게 더 좋지 않냐 그쵸 너 30분 하잖아 맨날 그치 나머지 뭐로 채우지 그럴까? 자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응 안 됐다고 여기 밥 못 넘어가 근데 그때도 이런 맛있음같은게 아이비 5봉지 때도 난 그러지 않아 분량 채워야돼 그럴까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안돼 안 된다고 안돼 안돼 아 여기네 뭐야 아 놀지마 뭐야 너는 무슨 컴퓨터 꺼놨는데 불빛이 나고 있냐 나 최신형에서 전기호금 낭비 이거 배로 그거 전기 안들어가 이거 니키보드랑 비슷해 전기 들어가는거 좀 올려놔 뭐 좀 올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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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있어 내가 할거야 볼거야 F에 근데 D가 D가 벗겨졌어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한거야 이거 닭가지게 온술이야 아니 이게 이게 사람이야 게임하려고 닭가는거야 뭘 게임하려고 닭가는거야 야 빨리 해명하시죠 662씨 야 이게 원래 잘 까지는거라고 입에 보면 닭갈비 소스처럼 빨리 해명하시죠 이거 왕갈비인데 닭갈비가 아니라 왕닭갈비 빨리 해명하시죠 해명하시죠 아니 아니 이게 뭔 해명하네 여름이야 여름이여갈비 여름이여갖고 여름이여갖고 더워가지고 벗겨진거랄까 여름이여갖고 더워가지고 벗겨진거랄까 아주 방향키만 다 벗겨졌네 왜 해명하시죠 왜 스케일키는 다 벗겨졌는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제 보니까 11시에 내가 딱 들어갔거든 응 25분 전에 한번 했대 누구누구 누워 나 게임 안해 왜 먹어 밤에 아주 재밌게 게임을 즐기셨는데요 아니에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뒤처치냐고 야 야 여름이여갖고 참 봐 빨리 너도 나와있다네 빨리 빨리 화면을 나오라고 맛있겠죠 아 아 향만하고 국물 쏟을 뻔했어 야 쏟으면 너 이거 진짜 지금 거의 10천만원 줘야 된다 이거 왜 어 내가 내가 아끼는 그거니까 다시 사주면 되는 거지 뭐 아 진짜 게임 방송할까 응 빨리 하자 내가 넘겨줄게 근데 마이크가 올려 안돼 아 야 아 진짜 양지원 아 뭐하냐고 해명하시죠 아니 이거 네가 해명해야 된다고 에이 별로 사고도 안쳤구만 이게 사고를 안친거냐고 하얀거 다 묻었다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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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검은 걸로 입고 왔구만 이거 빼고 아 아 진짜 이거 얼룩진다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662입니다 아니 내가 너 내신하고 있을게 아니 웅갈비통닭 좀 남았네 야 네가 먹어라 응 게임 방송 어떻게 하냐 들어간다 안돼 아니 이거 이거 내가 만든 거 아직도 있었냐 야 니가 나갔냐 나 안나갔는데 자 오버워치 들어갑시다 아 뭐하냐고 게임 방송해봐 아 옆으로 가 아 뭐해 지금 게임을 왜해 너 한다고 망설였잖아 어? 너 한다고 망설였잖아 아 너무 프리하잖아 우리 프리파라 어 그거 알아? 어 동생이 좋아했었어 그거 재밌던데 빨리 넘겨 뭘 넘겨 내가 이러고 있을게 안 돼 안 돼 662씨 다이아의 실력 아 세로로 해야 된다고 이거 아 맞다 다이아 실력은 어떻지 그냥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가까이 살게 안 보여 그래도 아니야 보여 이 정도는 못 보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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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팀제스 매치가 안 돼 네 저는 오늘 대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로 지금 다 다 없애 드릴게요 아 용육이 담은 거 하네요 네? 오늘 오늘 상대 상대 뭐냐면 상대 에쉬 에쉬 서준이 서준이 하고 오크 나와 오케이 에쉬가 어딨어 에쉬 나와 이제 왜냐 내가 잘하기 때문이야 봐봐 에쉬 나온다 메이 메이 아니면 에쉬 나와 야 사운드가 안 들려 야 둠피 나오냐 어떻게 해 오 둠피한테 지나요 이기지 내가 둠피는 솔직히 참깁해진다 역시 다이어 실력 근데 죽네요 바로 바꿔 버리는 센스 바로 바꿔 버리죠 이게 에임이 좋더라고요 사각형 네모네모 미미 왜냐 내가 잘하기 때문이야 비켜 내가 할게 오 야 왜 이렇게 못하냐 아 둠피할래 하명주의가 하면 죽냐 그니까 나 원래 이 실력이 아닌데 해명하시죠 해명 뭘 해명을 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 처치금이야 맥크리에 나오죠 컷이죠 야 오랜만에 게임 방송이네 뭔 소리야 최초인가 아니지 내가 그때 업체 테스트 방송했잖아 오 오 맞지 근데 그때 울렸어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때 카트를 했어 그거잖아 아 왜 똑같아 컷 오 잡았어 오 에임이 따라가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아 실망이야 실망 자살 자살해야 돼 상대한테 퀴를 줄 바에는 자살을 하는게 낫다 이유민의 명언 예 아니 아니 뭐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컷 없을 수밖에 없지 야 명언을 그렇게 당기는데 오케이 좀비 피하신거 보셨죠 으아이씨 야 자살을 못했어 야 그리고 나 0점 가겠다 오 야 오 이 야 야 나와 내가 할게 나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야 알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 컷 오 뭐야 잡았어 이걸 오 저걸 못 따는 사람이 이상하지 나 못 따는데 내가 이상한거야 응 쭈그리 야 저거 맞췄는데 맥크리 저거 죽어라 야 죽어 대단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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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육이 애청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야 진짜 야 야 애씨를 해줘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영웅을 빨리 바꾸냐고 군도 못쓰게 몰라 못해서 오케이 자살했고 자살 안해도 됐어 아니야 안했으면 죽었어 컷 아 아 클라쓰 터졌잖아 지금 맞았어 정크래 컷 아니 네가 터쳐야지 그걸 컷 야 방금 팠지다 야 벌써 끝났어? 베베 야 레전드다 클라쓰 봐라 내가 할게 아 한판만 더 한판만 더 안 돼 안 돼 잘 보이고 있냐? 응 응 잘 보이네 흔행하시죠 뭐해 당신이 진 이유는 뭡니까 아 자살을 해서 오케이 으응 예 우리 팀이 못해서 아니야 뛰어못해서 아 핵 이거 몇 분 되야? 몇 분이야 야 벌써 분량 채웠어 15분이야 30분까지 가자 아니야 한 30분만 하자 오케이 잘하면 한 시간도 가자 한 판 넣어 한 판 오케이 오케이 한 시간만 하자 오케이 한 시간만 딱! 한 시간! 어 오케이 아 맞다 너 딱밤도 맞아야 되니까 두 시간 하자 응? 딱밤이야 한 시간이야? 딱밤 몇 대만은 안 왔잖아 야! 섬란충 보여드림 아! 아 해크 형 여기서 방종합시다 안 돼! 야 안 돼! 섬란충 섬란충 아 섬란충 시촌? 아 아! 막혀 막혀 아 제대로 돼 이렇게 돼? 너 거치대 없어 거치대? 야 빨리 돼! 빨리 빨리! 빨리! 아! 한 번만 해 제발 여! 양인님! 야 야 일심농채 일심농채 양인님! 일심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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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에임 안 따라가잖아 아니 나 잘해 너 일심농채 하자 이거 뭐야 야 뭐해! 왜 그래! 아니 야! 도도도도도 누가 에임을 저래! 아이 빨리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니 나 안 해 한 판 한 판이잖아 일심농채 네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야 나 엄청난 에임법 개발함 아 그게 엄청난 에임법이야? 어 별로 안 대단해 보이지 다 컴퓨터 빨이야 컴퓨터 빨 뭔 소리야 오 이걸 잡았어? 응 역시 해명하시죠 해명하시죠 내가 잘해서 와 이걸 못다? 해명하시죠 아 저 성난 강이었는데 해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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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점 방송 그거 어? 헬사 어 회추 뭐야 뭐야 헬스가 지나갈수록 점점 프리해지는 것 같다 느낌이 야 저게 안정냐 야 저게 안정냐 해명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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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준핏 진짜 그냥 짜장나네 와 오이 오이 오케이 오이가 오이 맛있지 잘 나오냐 근데 아니 안 나오잖아 너 때문이야 거치돼있어 이거 잘 안 나와 내 머리에 올려놔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뭐 좀 나온다 아 내가 안 보여 돌려 아 돌리면 안 돼 이상하게 나온다고 아니 돌려 아 돌리면 이상하게 나와 어떻게 돌려 이게 세로로 하라고 세로로 아니 아니 이렇게 아 그거 못해 왜 못해 이거 하는 중이야 안 돼 안 보여 너 머리에 올려놓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잘 나온다 잘 나오지 어 아 불편해 행인이 불편해야지 X5야 너 X6 알겠어 아멘 알까